민주화 운동 관련 공헌자와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도의회는 내일 행자위 주간으로 민주화 운동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지원 대상과 예우 방식 등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해당 조례는 지난 2015년 시행된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법률과는 별도로 지자체에서 생활지원금과 명예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입니다.